오늘은 예쁘게 화분 정리를 해줬습니다. 요게 분홍 안개꽃이구요. 요렇게 요기에다가 화분에다가 심어놓은게 엄청 더 예쁩니다. 요기 화분 다위를 다 옮기면서 옮기면서 밑에 풀도 난 것도 뽑아주고 요기 싹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요렇게 다이아꽃서부터 색색이로 화분에서 예쁘게 키우고 있는 다위 정리 하나씩 다 옮겨놓고 엄청 더 화분이 많아가지고 옮기면서 일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. 화분 정리 화분 정리하는 것도 힐링하며 재밌게 하는 것이랍니다. 와 요런 것도 잘 키웁니다. 엄청도 잘 키우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요렇게 잘 키우는지 요게 뭘까요? 요게 더덕이랍니다. 저 엄청 잘 키우지 않나요? 선수 같아요. 요렇게 화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오면은 아 이쁘다 그래라고 화분 정리를 하는 거랍니다. 철컥 인증서 찍고 바오쌤이 농원해서 놀고 있습니다. 저는 요런게 노는거에요. 철컥 인증서 찍고 다시 화분 정리 할 겁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